아 이건아 뭐 이렇게 겁내라 이거는 연기 살았으면 예능은 완전 강도가 하는건데 광수야! 광수야 서린 바! 예능심이 널 이번엔 또 주워주니까 아유 상대한 개냄이야 아 나 이런거 너무 웃겨 여기 여기 약간 모양이 하나만 빗들어져 있었어 어! 아유 깜짝이야! 아유 깜짝이야! 아유 깜짝이야! 아 나 이 박수 초조하다 아니야 나 이 박수 초조하다 아니야 초조하다 초조해! 안 뜨거... 저거 안 뜨거 같은데? 형 30분의 1였다 어오 예에 웨이브로 웨이브로 날개 아래 나오고 이기는구나 그럼 빡빡 노른자가 현 미간으로]. 눈 3개 되겠습니다 cheeene 저희 방송 해주세요person 너른자가 여기와가지고 이렇게 미간으로plicity 날개가 athletic 우리가 이기는거 아니야? 지는거죠 지는거지 지금 보니까 방송 살잖아요 형님. 아 그거 지면 안되지. 방송 살잖아요. 이거는 100% 이거는 사는 거야. 형 이거는 직접 번이야. 야 김종국 하나 터져라. 그래. 얘 아침부터 설치는 거 보니까. 열심히 하는 거죠. 열심히 하는 거죠. 야 이거 열심히 하는 건데 방송을 잡아봐. 너 뜯어놓은 거에 비해서 분량이 작아. 아 그러면 설치는. 이거 하나 가요 이거 하나. 야. 역시. 김종국 먹어라 김종국 하나. 야 딸달걀 하나 더 나와드라. 아니 빠야 되고 소리 나 이거. 아 됐습니다. 오. 아 이건 뭐 아직까지는. 이건 뭐 걱정할 게 아니에요. 아니 이런 거 터지더라. 아직은 같으면 안 좋은 거 같아요. 깜짝 놀랐어. 오. 자 다음은. 자 다음은. 어머니. 이제 몇 개예요? 10개 빠진 거예요. 자 아직은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이제는 소금이 나면 좋겠어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지효야. 아 지효야. 제발 지효한테. 판을 줍겠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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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가 살아있네. 야 너 예쁘게 깨진다. 목 닭도. 목 닭도 손이 저쪽 목 닭도. 좋은 나무라. 좋은 나무라. 전부 마음속으로 사면. 응원. 이건 안 되겠다. 이런 건 보통 광수한테 터져. 이상하게 광수한테 터져. 방탄탄이 형상. 오버اؤ오아 오우아 야 희한하네 진짜야? 모성 crest 감산드리고 저게 대능식이 야 대능식이 야 대능식이 마사지 하세요 마사지 마사지 해줄게 야 이성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대능식이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만embête 여기로 휴대하고 이게 다예요 다 구리해 너 야 근데 오세요 신이 형한테 남았는데 무슨 얘기 아니시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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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르죠 몰르죠 몰라요 몰라요 아 부럽다. 이건 정말 예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리는 짓잖아. 이번 게임은 서른 개가 아니라 스무 개입니다. 점심을 이걸로 때우고. 점심 먹지 마자고. 시간 때문에 그래. 빨리 끝나지. 점심 왜 먹어. 이걸로 때우고. 방송을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. 근데 형 빨리 끝나고 형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? 형 너희 빨리 끝나고 뭐 하세요? 지구로 가시는 거예요? 집에서 늦게 끝나는 줄 알죠? 12시까지 12시. 웬만하면 방송 다 밤샌다고 알고 있는데. 밤새잖아. 밤새죠. 저로도 18시간을 찍으니까. 광수부터. 광수부터 다시. 여기서 또 터지는 거 걸리면. 히로우다. 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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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마사지 해줄게. 야 이게 말이네? 아 이게 뭐야? 아 왜 예능실이 타고 있으면 이거를 경기로 치면 타올로 나와야 돼.